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D 헤디슈입니다. 오늘 이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하영 기자, 오늘은 K-바이오 랩허브 유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이 K-바이오 랩허브,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아시죠? 이 회사를 랩센트럴이라는 바이오 스타트업 기관이 배출해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관을 벤치마킹해서 모더나와 같은 기업을 배출해내자, 이런 기관을 만들자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가 조성이 된다면 신약 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입지 후보지 모집에 전국 광역 지자체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도 참여했고요. 인천시 말고도 부산과 대전, 경기도 등등 많은 지자체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입지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광역 지자체들끼리 유치 경쟁이 붙은 상태에서 연수구가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인천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부분 리포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연수구 테크노파크 역입니다. 지하철역 한자리에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이 한창입니다. 서명부엔 주민들의 서명으로 빼곡합니다. 연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이곳에서도 주민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K-바이오 랩허브 유치가 연수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입주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연수구가 3,300억 원이 투입되는 바이오 창업 특화 시설의 인천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의 유치 심사 과정 중 하나인 지역 주민 유치 적극성 항목에 반영되도록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한 겁니다. 인천을 포함한 12개의 광역 지자체들이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만큼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연수구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인천의 유치가 확정된다면 입주 최적지는 송도국제도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연수구는 현재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제4공장의 7천억, 3공장의 5천억 등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바이오를 선도하는 K-바이오 랩허브가 입주하는 지역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명실상부 바이오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연수구는 이번 주까지 서명운동을 완료하고 주민유치 의지가 담긴 서명부를 인천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K-바이오 랩허브가 유치되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고급 인력들이 모이게 되고 자연스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단지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과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영상을 보니까 또 연수구가 9차원에서 시민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인천의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기존의 송도에 바이오 단지가 조성돼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에는 이미 바이오 단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K-바이오 랩허브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천의 유치가 확정된다면 장소는 송도 국제도시로 들어설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연수구가 대대적인 주민 서명운동에 나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광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천시 유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K-바이오 랩허브는 바이오 산업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스타트업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지역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학계나 연구시설, 병원 등이 모여있는 곳에 세워져야 하는 건데요. 송도 국제도시는 어느 정도 이 조건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백신과 같은 이런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송도 국제도시가 앞으로도 K-바이오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송도와 9월, 부평을 3도심으로 하는 다핵분산형 중심지체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민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개최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 이번 기본계획안에 담긴 목표는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입니다. 시민 행복도시, 국제해양도시, 환경도시를 지향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현재 인천의 인구는 295만 명, 2040년 시가 정한 인천의 인구 목표는 330만 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과 관광산업 활성화,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등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을 3개 도심, 5개 부도심으로 공간구조를 분류했습니다. GTX를 기반으로 하는 송도와 9월, 부평을 3개 도심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영종과 청라, 계양, 검단, 동인천은 5개 부도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별 발전 방향을 고려해 8개 지형 12개 지구 중심을 설정했습니다. 일상생활 영향권과 균형 발전을 교류한 효과적인 생활권 선정 등을 통해 시민들께서 3일진 향상 효과를 체감하는 것은 물론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앞으로 달라질 미래의 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연수구가 포함된 서남 생활권의 계획입니다. 2040년엔 현재보다 인구가 9만 명 증가하고 기초생활 인프라도 400개 이상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GTX-B, KTX 복합환성센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융합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미초울구가 포함된 중부생활권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은 확충하고 광역교통의 연계체계는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40년엔 내양과 남항 재생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경인선은 지하화해 상부 공간은 녹지축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부서 협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인천이 포함됐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재물포역과 동압역 인근 등 총 3곳의 주택 7,300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에 제4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인천이 포함됐습니다. 1호선 재물포역과 동압역, 7호선 굴포천역 등 3개 역세권 지역으로 향후 본사업지로 확정되면 주택 7,366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재물포 역세권 사업 대상지는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2010년 재정비 촉진구역이 해제된 이후 10여 년간 정비되지 못한 채 노후 슬럼화되고 있는 주거 환경을 재정비하여 원도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거, 상업, 교육, 문화 기능이 집약된 자족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재물포 북부역 주변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 한 곳입니다. 개발 면적 9만 8천 제곱미터에 총 3,100세대가 공급될 전망인데 지금까지 발표된 역세권 개발 후보지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민간 개발이 오랜 시간 지지부진해온 만큼 공공주도 개발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진행되고 있는 타 원도심에 비해서 주민 자력에 의한 개발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여 현재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고 사업지로 손정이 된다면 지역 주민 모두가 크게 환영하고 호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동암역 남부지역은 5만 제곱미터 면적의 1,700세대가, 굴포천역 인근에는 약 2,500세대가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심 복합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로 제한해 추진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역은 주민들의 개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0%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본사업 지구 선정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1단계 연도교 영상이 주민 설명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함께 건설되고 전망대와 공원 등도 조성됩니다. 하지만 업건 피해와 진입도로 확충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도에서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1단계 구간입니다. 공항 신도시에서 진입하면 바로 주탑 2개가 나타나고 2차선 도로가 신도까지 이어집니다. 주탑에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들어섭니다. 신도 초입에도 해안 전망공원이 조성됩니다. 2차선 도로 우측에는 자전거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합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주민 설명회를 열어 영종신도간 연도교 건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5월에서부터 본공사가 착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공사 충공을 하겠습니다. 명품 규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도면 주민들의 수건이 본계도에 오른 상황.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예단포와 운서 어촌계 어민들은 교량 건설로 어선 통행이 막힐 걸로 우려합니다. 수심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은 맞지만 거기서 지금 예단포항 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그 부분이 거기가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수심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전해지구를 인해서 이쪽에서 이쪽을 건너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상당히 통행량도 많거든요. 산박들이. 교량이 통과하는 신도의 마을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은 일단 왕복 2차로로 건설됩니다. 향후 이동량 증가와 사업비 확보 등 확장 조건이 갖춰지면 4차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BTB 뉴스 이형구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RB 하지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